동철아, 방 어디다 걸었어? 안 걸었어? 방 걸어 어디다 잡았어? 잡아야 돼 고기도 잡고 이게 고장 났어, 고장 났어 그냥 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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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 안 되는 거야, 그거 그냥 안 빠져서 가져온 거야, 그냥 빼서 가져올라 그래 잠시 후 9시에 야간 1차 방루를 준비하겠습니다 방루 고지는 3호시, 4호시입니다 망 걸었대? 저리 갖고 가야지, 저리 가야지 여기 자리, 저 아냐? 저 뭐 먹어? 몰라, 몰라 여기 일로 오지, 그러면 저기 밥 좀 먹어도 될까요? 일로 와, 일로 Continuamos ier